오늘은 미세먼지 없이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.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고 낮 동안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다만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니까요.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밤부터는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안팎으로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메발라 대구와 경북, 동해안 등 일부 내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번 주 날씨 포인트 보시면 비 소식이 잦은데요. 내일과 금요일,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만이 지나겠습니다.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기온 보시면 서부지역 7곡이 영하 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중부지역 낮 최고 대구 16도, 영천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부지역은 영양과 청송이 영하 5도와 영하 6도를 보이고 있고 동해안 지역은 영상의 기온으로 출발합니다. 계속 평양 기온을 웃돌면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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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